멜리카 맘마 멜리카 귤이랑 같이 먹는거 무슨 맛이야? 멜리카 귤이 제일 맛있어? 멜리카 멜리카 초콜릿은 많이 먹는 편의점을 좋아해요 골고루는 소름을 잘 안정도 있어요 골고루가 너무 좋아해요 골고루는 골고루가 지금 너무 좋아해요 골고루는 골고루는 골고루가 너무 좋아해요 우와 배추랑 귤이랑 계란이랑 멜리카가 다 먹었네 배가 볼똥 나왔네 어떻게 마마 먹는데 2분도 안걸려 다 먹었네 다 먹었네